자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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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회사 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꽃들기로 대한민국의 모공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닐 것을 함께 가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설하고 종교한 일까지 애기 된 상황을 영상으로 수정하시고 성장한 일까지는 정국의 모공을 위하여 화나이 오마이퍼를 공간으로 한 번 연주한 일까지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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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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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